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하이킹을 하면서 낚시포인트 시작할 수 있는 무슨 파크더라? 파워야만 후이 네 파크에 왔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바다도 너무 이쁘고 오늘은 생선이 좀 안잡혀도 포인트 소개로 여러분들께 하아 파워라노이 공원입니다 저희가 이쪽이 존스벨이죠 이쪽이 이제 한치인 마린 액션 포인트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저희는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쪽에 파킹을 하고 요렇게 투트랙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 끝까지 네 토카 투포인트 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왜 이렇게 가라고 되어있는거야 사람 뛰어왔다니까 일로 절대로 양을 번들거나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아니 번들어져 있는데 무슨 쟤네리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 아니 임신을 했나 보이는건 운수리가 보이지만 성격이 별로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빠 쟤 장나이 같지 않아? 그리고 저희 앞에 쟤 장나이 같지 않아?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민지 여기 보세요 카메라 잘 나오고 있어요 안녕 아 뭐야 역광이야 봐봐 요즘 말 날씨가 좋아서 안보여? 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가는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민지 여기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수줍어 가보겠습니다 촬영하니까 무기심 장나가면으로 포인트는 저 언덕 넘어옵니다 가자 welt마다 나 잘못 들었습니다 여자말 들으면 떡 하나 더 먹어 나닙다 마저 먹어 겨울이 마저 지금 옷을 벗었어요 너무 더워서 저 지금부터 쳐다보잖아 다가오잖아 벌써 다와 지금 오고있잖아 오고있지 갖고있는걸 무서워 갑자기 받으면 어떡해 기다려 오빠 걔네 넘어가야되겠다 왜 여기있어 얘들아 거기있으면 어떡해 우리 글로 가야되는데 우리 오빠 저기로 갈 때 못가면 어떡해 저기있다 다시 넘어가면 되지 애들 멀리 떨어졌을 때 야 너네 거기 멍 때리지 말고 절로 가 안녕 얘들아 거기로 가고싶은데 못가고있구나 그치 일로와 저기앞에 친구가 있나 저한테 무사히 공격에 안나오고있어 탁카우 그쪽으로? 칙친떼리라고 한 30분 정도 와서 지금은 숲속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타카투 포인트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소리가 들리면서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 파도색깔 물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한국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물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서 그냥 피크닉 와도 되겠다 피크닉은 또 여기까지 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아니 하이킹하도록 네네 고맙습니다 와우 와우 여기 뭐 전복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뭐라도 있을 것 같네요 와우 물 되게 맑아 저 물고기도 안보이는데? 와우 그냥 추월하게 딱 보이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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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로? 응 도착인가요? 오우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이야 지금 몇 시간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려보지마 무서우니까 드디어 낚시 포인트에 온 것인가요? 2시간 반? 3시간 반?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요 우리가 왜 이래요? 포인트를 잘못 알고 왔습니다 근데 오빠 헬스캔으로서 여쭈고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온통 절벽군이었습니다 여긴 뭔가 나올 것 같다 오케이 렛츠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뭐야? 툭툭 근데 물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툭 대기야 대기 대기 툭툭 건드려네 확실히 건드려 첼타이밍 올 거야 여기야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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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정도면 큰 거 아니야? 오빠 그거 가져가자 이 정도면 큰 소라 아닌가요? 오빠 그거 가져가자 우리 소라가 아주 크네 툭 툭.. 툭툭 버트 저번에ras 我不知道 걸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접었어?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지금이 딱이야 와 지금 오빠 지금이 딱이야 지금 딱 잡아야 돼 지금 딱 잡아야 돼 기다려 응 기다려 뭐야? 아닌가? 이게 아니요 아닌가 보다 너무 잘해 오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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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어 아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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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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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그래 이거 취미야지 어? 잘 안되네? 다시 한번 기다려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오! 오! 오오! 좋아! 좋아! 애기 좋아! 왔어! 이거 확실어 왔어 좋아 릴링 잘 해주고 좋아좋아 어때? 느낌이 오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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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끝까지 90도로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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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게 땡기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힘겨루게 해주고 그렇지 힘겨루게 해주고 걸렸어? 움직여? 아씨 빠졌어 끊어진다 왜 빠지지? 여기 앞에 끊어졌다 아 장난 아니었는데 오빠가 이거 할 걸 그랬나봐 일단 다시 하자 일단 다시 하자 아이씨 다시 하자 일단은 촬영을 못하니까 얘를 후레쉬로 이쪽에다가 와 대박이야 진짜 내가 요새 잡았던 것 중에 대박이야 오빠 아 여기 있나 보다 응 어때요 느낌 강합니까? 어 아직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요? 이 앞에서만 안걸리면 돼 네 좋아 천천히 당겨주세요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호호우 이씨 작은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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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작은데? 뭐야 뼈까지 다 발라먹었어? 응 뭐야 뼈 다 발라먹었어 봐 아니 이게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지 아 안되겠다 작다 이게 10이고 아니구나 100이구나 90 20 되는데? 돼? 응 다시 처음으로 재봐 다시 오 오 오 오 오이씨 되는 것 같기도 아는 것 같기도 아 그러다 자 여기 평면인데 없어? 이쪽 이쪽으로 와봐 일단 세이브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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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대봐 여기다가 여기다 아 아파 아야야야 야야 이러다 아 거의 다 돼 자 봐봐 코에서 완전 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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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다 붙여주면 30 와 일단 일단 애매하다 약간 아 일단 잠깐 조국이 가 있어라 일단 어디 좀 놔둬요 사이즈가 애매해서 놔줘야 돼 빨리 빨리 놔주자 오빠 응 지금 살고있지 고통스러워 지금 지금 숨을 쉬고 있어 고개 아니 땅에다가 고개 쳐받고 숨 쉬고 있는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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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가만있어 여기다 놔두면 되겠다 뭐야 오빠 나도 잊지마 뭐야 장어 작은거야 꼼장어야 바다장어 오 오 이건 물이 왜 이렇게 강해 오 장어 후레쉬가 약한가 장어 얘 이거 먹으면 맛있겠는데 바다장어 자체는 별로 맛이 없다 그랬어 아 그래? 그럼 민물장어가 맛있어? 응 이거 먹어볼래? 그럼 손질 어떻게 해? 손질이 어떻게든 하겠지 이거 근데 사이즈 돼? 장어는 사이즈 없어 그래? 그래? 저거 가라 어우 내 장갑까지 장갑까지 덤지면 어떡해 자 우리 애기 미끼 이리 오세요 어딨어요? 다음 타자 이리 오세요 아주 깨끗하게 먹었어 응 근데 좀 작아 근데 좀 작아 아 떨린거 같은데? 마지막에 쳐박을 수 있어 다시한번 내려 다시한번 내리고 그렇지 슬 땡겨 슬 슬? 확 박혔어? 응 오케이 이거 풀볼까? 풀러볼까? 아냐아냐아냐 왜? 모다가 막힌거야? 확실히? 응 어떡해? 풀러? 조금바 또 끊어질거 같애 어휴 어휴 미안해 미안해 어휴 작다 작아 작아 새끼야 새끼 어 오빠 내진탕 걸렸을거 같은데? 오빠 너무 세게 해서 이 새끼가 어 야 빠졌다? 빠졌다고? 알았어 빠졌다고 아 바늘이? 어 새끼여서 넣었나? 여기 바늘 달려있나? 여기 속에서 바늘 보여줘봐 있어 있어 오빠 얘 어떻게 해? 어 버려줄게 개가? 개가 풀 뜯어먹고 있어요 오빠 개가 풀 뜯어먹고 있어 고기 아니야 고기? 잡혔으면 한치다 애기야 한치? 한치 잡혔으면 바로 호로조각이다 고 고 물고기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물고기 절대 아니야 물고기는 이거 안 물어 물고기 절대 안 물어? 어 아 대박 과연 오늘 역사적인 순간 애기야 미안한데 앞으로 봐야겠어 어? 뭐? 하나 줘봐 앞으로 가야돼 약간 좀 앞에서 걸렸어 과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 나가 못 갔잖아 어디 나와봐 배우고 싶으라고 가고 싶은데 걸렸어? 걸린거 아니야? 앞에 있는데 앞에 있어? 응 저기 있잖아 어떡해 뭐가 걸린거야? 아 없는건걸 줘 줘 휴대폰 줘 나한테 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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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뭐야 뭐가 겁나 떨리더라고 미친거 아니에요 아 이따 없어서 오버한거 아니야? 기다려봐 혹시나 여기 뭐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 있어? 흔적?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아니 근데 왜 얘네들이 아 뭐야 아 뭐야 흔적 있어? 아니 여기 숙취에 걸린거 같아 아 진짜 왜그래 오빠 아 진짜 나 잡은줄 알았잖아 진짜 잡은줄 뭐가 덜덜덜 떨렸단 말이야 별은 안 보이겠지? 별이 엄청 많은데 지금 별은 안 보이겠지? 아멘